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하나 마이크론 소식 알아볼까요? 이 시각 현재 2.5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은 반도체에서 오사트락에서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인데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후공정이라면 웨이퍼를 생산하기 전에가 전공정이고 웨이퍼가 생산한 다음이 이후가 후공정에다는데 최근에 후공정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시장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원래 SK하이닉스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주목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티은행을 주관사로 해서 신디케이트 론을 2억 달러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2억 달러 대출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70% 정도를 하나 마이크론의 베트남 법인에 공장을 증설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왔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갖고 공장을 증설하면 추가로 매출이 나오는 것이고 요즘 반대체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럼 공장 증설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SK증권의 해석으로는 해당 베트남 공장을 증설하면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이미 보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하나 마이크론이 올릴 수 있는 매출이 한 2,3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억 달러 신디케이트 론이 그런 점에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아까 말씀드린 오사트 기업인데 또 하나 2억 달러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로 이게 다 공시에 나온 내용이 합니다. 480억 규모의 연구체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을 연구체를 하는 것인데 12일을 발행한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특히 지금 방송을 보신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연구체이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히지 않고 자본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회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역시 480억 규모의 연구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공장을 증설하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하나 마이크론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480억 정도의 규모의 연구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베트남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자본 수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합반도체 업체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내놓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장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적자가 생긴 것이지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공정기업 입장에서는 그거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 올해 SK에서 2,300억 정도 매출 나올 것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전망이고 그리고 결국 계속 종합반도체 업체도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터널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공정업체나 부품업체 입장에서도 매출을 또 한 번에 전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전환사체 발행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와 중장기 계약을 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실적도 차별화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소식은 어떤가요? 네, 블랙락이 GS건설의 대주주로 등재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는 최대주주가 아니고 5%만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를 합니다.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석운용 기관으로 무려 한 1경원 정도의 운영 규모를 자랑하는데 블랙락이 GS건설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주제하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우리나라 건설업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이 GS건설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은 GS건설만큼은 독자적인 뭔가 장점이 있고 미래가치가 좋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블랙락 외에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방송 한 번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 역시 GS건설의 대주주로 등재가 됐었습니다. 등재가 됐다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지분을 5% 미만으로 빼기는 했지만 어쨌건 모건 스탠리도 블랙락 GS건설을 긍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5% 정도의 지분을 갖다가 매입을 한 것이고 그러면 GS건설의 다른 건설사랑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 GS건설은 작년에 2022년도 아직 사업보고서가 안 나오긴 했지만 2022년도 매출을 갖다가 잠정 실적을 보면 5년 만에 계속 매출이 안 좋다가 5년 만에 터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건설업종도 코로나 피해죌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건설을 하려고 해도 근로자를 갖다가 건설 현장에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종이 전체가 안 좋았는데 GS건설도 계속 안 좋았다가 2022년도에 5년 만에 매출이 9조 3천억,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점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GS건설이 그만큼의 내재적인 다른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GS건설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블랙락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이 안 좋았던 게 PF에 대한 부담이었는데 GS건설도 당연히 PF 물량이 있는데 GS건설이 갖고 있는 PF 물량 중에서 천억 정도로 단일 규모의 PF가 천억 정도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천억이 넘어가는 규모는 적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설령 만약에 PF가 디폴트가 날지라도 GS건설이 충분히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소규모 규모가 PF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GS건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 잔고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GS건설은 해외 플랜트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내수만으로도 일감이 확보된 상황이고 중동건설이 다시 붐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GS건설이 뛰어들어서 별도로 또 다른 캐시카우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GS건설의 블랙락이 대주주로 등재했고 그리고 모건스텐디가 비로 5% 미만으로 빠지긴 했지만 역시 모건스텐디 역시 1월 달에 대주주로 등재하면서 투자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주가는 정말 바닷건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감에서 체리피킹에 나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GS건설에 대한 공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